한국의 신화학 12번째 강의 성경 66권이라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것이 신화학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신화학이 어렵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이다 이것이 왜 66권인지 해소를 하면 그것이 신화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1학교때 주어진 지식들이 그냥 쉬운 지식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지식이고요 아주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성경 66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66권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66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식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성경 66권이라고 써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것은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독교가 다 성경을 66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66권이라고 보는 기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억에서 30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은 구교 신자들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66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경에는 66권이 있지 않아요 더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왜 더 많은 성경 본문을 갖고 있고 우리의 장로교, 개신교 신자들은 왜 66권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2단이라고 말하고 정지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훼손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이런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죠 성경이 더 많아서 믿음의 대상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괜찮겠죠 성경이 66권이 넘어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없다면 그것도 위태롭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66권이다 거기서 1.1억을 더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으로 논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 1.1억을 더하면 멸망을 받겠죠 그러나 성경이 66권이라는 확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말할 때 성경이 66권이다 이것이 맞는 말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성경은 한 권이죠 또 성경은 두 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죠 이 세 개의 답을 가져야만이 성경이 몇 권인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한 권으로 갖고 다니죠 66권으로 전집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집으로 갖고 다니신 분들은 66권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66권이 한 곳으로 세팅, 한 곳으로 묶어져 있는 그러한 한 권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계에는 상당히 편리성을 중요해가지고 성경에 찬송가를 붙여놓고 다니는 그러한 행태가 아주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은 성경대로 찬송은 찬송가대로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는 한국에서 만든 거죠 성경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다니니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제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혹 찬송가도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 것을 이해하는 오해하는 그런 맹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판하신 분들이 편의상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저는 성경하고 찬송하고 띄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우리 시장 구조가 다 이렇게 가죽으로 집을 해가지고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그것이 아주 일상적인 것인데 띄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도 여러 개 본문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 교회적인 그러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찬송과도 하나 같이 써야 되고 성경 본문도 같은 걸 써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만 통합측 사도신경과 합동측 사도신경이 좀 다르죠 주기도문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도 달라도 되겠죠 통합측에서 하는 성경 본문과 합동측에서 하는 성경 본문 고신측에서 하는 성경 본문 합신측에서 하는 성경 본문 감리교 가는 성경 본문 이게 모두가 다 달라도 문제가 없겠죠 거기에 한국교회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 교단에 합당한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단 차이를 금방금방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을 만들 수 있겠죠 한국교회는 동일한 성경을 쓰고 동일한 찬송을 쓰기 때문에 한 교회로 생각하는데 한국교회 사상이 얼마나 기독교 사상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까지 얼마나 큰 폭을 갖고 있는데 이 큰 폭을 한 성경으로 묶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 성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번역본이 나왔거든요 옛날 현대인의 번역에서 쉬운 성경 다양한 번역본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다만 강단용으로 사용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평신도들이 연구할 때는 그러한 다양한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다시 본론을 들어가서 66권이다 이것은 한 권이다 하는 것은 한 권의 전체의 주제가 있고 두 권이다 했을 때 두 권의 전체의 주제가 있고 66권이다 했을 때는 전체에 대한 다양성을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주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보여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지 이러한 역사, 이러한 방법, 이러한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한 구원의 교제라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또 있는데 또 하나 한다면 우리는 신구약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도 하더라고요 아니, 구약이 먼저니까 구약신약성경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렇게 말한답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질문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왜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의 트렌드가 약간 변화된 거죠 그래서 본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순서대로 구약이 먼저니까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죠 그것이 순서적으로 어긋났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러나 수백 년 전에는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세에 들어와서 신약과 신구약, 66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도 언어의 변이, 사상의 변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변화됐다는 것도 아시는 것이 참고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쉽게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칼빈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거든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이 두 개의 관계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달라요 많은 신학자들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있다 구약과 신약이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또 66권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66권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은 어떤 구약성경이겠습니까 누가 이 구약성경의 본문을 정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정한 건 아닙니다 이 구약성경의 본문은 유대교가 정한 겁니다 유대교가 정한 본문을 우리는 받았죠 기독교는 그 정경의 범인은 받았지만 순서는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구약성경의 유대교 정경의 내용과 우리 구약성경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정경의 배열 순서가 달라요 유대교는 역대기가 마지막에 있고 우리는 말락기가 마지막에 있죠 말락기에서는 세례요한을 기다리도록 하고 역대기는 다이세 후손을 기다리도록 하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교, 천주교는 동방교에는 왜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70인경이라는 그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경의 영향이죠 그 70인경에 포함된 목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교와 동방종교의 차이점이 차이점은 목록의 범입니다 서방종교, 구교가 약간 더 70인경에서 적게 본문을 채택했고 동방교에는 70인경 그대로 구약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 똑같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이라는 성경 목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이제 정경 목록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신교는 이 397년 카르타고 공예에서 결정했던 그 목록을 그대로 받습니다 천주교는 16세기 트렌트 공예에서 결정한 정경 목록을 받습니다 이것이 희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트렌트 공예가 16세기에 열렸고요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 정경 목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66권의 정경 목록이 있습니다 이 정경 목록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트렌트 공예에서 만들어놓은 정경 목록과 정 다른 그러한 정경 목록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트 공예의 구교가 만들어놓은 정경 목록과 신교가 만들어놓은 정경 목록이 아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카르타고 공예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의거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 지식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칼빈파인데요 루터파도 있고 칼빈파도 있는데 루터는 우리 정교계획의 선구자죠 그러나 그분은 야구보소 같은 그러한 서신에 대해서 정경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에스더 같은 거나 아가서 같은 이러한 것을 정경의 권위를 약화시켰죠 그런데 칼빈파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66권이 동등한 정경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66권이다 했을 때 66권이 모두 확실한 정경이다 이거하고 저건 좀 깔쩍지근한 정경이다 이러한 것하고도 이 66권이라는 지식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파에는 66권이다 하지만 몇 개는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칼빈파는 66권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 이것을 칼빈파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성경이 66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칼빈파의 영향이죠 감리교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칼빈파 집안에서 형성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66권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단 종교들은 부록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몰몬교인데 몰몬교는 미국에서 개시를 받은 몰몬경이 성경에 부과돼서 또 다른 정경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66권 외에 정경 외에 부과되는 그러한 정경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개시의 차이 이해 정경 목록의 차이의 이해라고 다름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6권이라 했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신학의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목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이제 목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록을 자유주의 때부터 흔들었어요 흔든 것이 마가복음 우선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우리의 목록에는 마태복음이거든요 첫 번째 복음은 마태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첫 번째 복음 하면 마가복음을 말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는 저는 정경 목록이 흔들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것은 자료서를 근거해서 Q라는 것이 있습니다 Q복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Q복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있다고 생각할까 지금 괜찮겠죠 그러면 복음서가 몇 권이 되겠습니까 다섯 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67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6권과 67권의 또 차이점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Q복음은 어떠한 교회 회의에서도 결정한 적이 없는 그런 산물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도 교회 회의에서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66권이라고 한 결정은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신학이라는 것이 법적이다고 하는 것은 이 회의의 결정에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그 회의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장로교 우리의 성경 66권이라는 그러한 사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66권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성경이 66권 외에 일점 위력도 다른 개시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근거 위에서 신학을 하는 것과 그러한 근거 없이 모두가 열려있는 그러한 상태에 신학하는 것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큰 차이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인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저는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확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짓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은 고대 교회에서 397년에 결정을 하였거든요 397년은 451년 칼케톤공의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정경 목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감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교부들이 모여서 정경 목록을 확정했거든요 그때 거의 기본인 아타나시우스가 만들어놓은 정경 목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목록화된 것도 이 아타나시우스란 신학자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정경 목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록이라고 했을 때는 그 범위뿐만 아니라요 그 순서입니다 그 순서까지 다 신학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구약성경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약성경의 범위는 같지만 목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시 이해가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아주 다른 차이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학을 마가봉 우선설이냐 큐복음이냐 자루설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스럽지만 그때 개시 이해의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66권 목록을 그대로 인정하고 신학하는 것과 Q 자료 마가봉 우선설 M 자료 L 자료 뭐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인정하고 신학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순서하게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은 66권입니다 3927 열심히 배웠던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신학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후퇴하지 마시고 이 좋은 바른 교리를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다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뿐 아니라 힘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있고 또 우리의 인도함으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6 6 8 5 6 9